서산시가 농식품부 주간 원해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 30억 원 무이자 추가 지원과 사업 우선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. 시는 감자, 양파, 마늘 등 10여 개 품목의 유통 대형화와 물량 규모화로 2018년 169억, 2019년 225억, 지난해 230억 원 등 판매 증가세를 유지하고 녹압단체를 조직화한 통합마케팅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